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아침 뉴스 시작합니다. 북한 적십자가 재작년 4월 집단 탈북한 여종업원들의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노의사건의 처리 방향이 판문점 선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2016년 탈북한 북한 여종업원들이 강제로 납치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의사에 의한 집단 탈북이라는 것이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리한 형세를 욕전시켜보려고 조작한 반공화국 모량 날조국이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들을 즉시 북한에 송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여성 공민들을 지체 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써 북남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번 사건이 지난달 27일 판문점 합의 등 남북관계 개선 합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재작년 4월 북한 여종업원 13명이 우리나라에 귀순했는데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유의사에 따른 탈북이 아니라면서 당시 정부의 주장을 반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